나팔꽃의 기도 여름날 이른아침, 파랗게 날이 밝아옵니다. 점점이 불이 켜지고 학교로 회사로 떠나는 사람들 종종 걸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 담장에 올라앉은 별모양 분홍색 나팔꽃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바람 따라 온 몸을 흔드는 나팔꽃에게 사람들도 인사를 합니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나팔꽃이 이쁘다고? 다들 제갈꽃으로 떠나면 햇살에 눈이 부셔 스며시 오므라드는 나팔꽃 한낮에 소낙비를 맞으며 분홍색, 보라색, 뽀얀, 하얀색 나팔꽃이 내일을 기다립니다. 바쁜 걸음 멈춰 세우는 나팔꽃 사랑 모양 잎사귀의 푸르름을 흔들며 시원한 바람을 보내줍니다. 잠시 쉬어가라고 옆도 돌아보라고 오래도록 마음에 그려가며 오늘도 평온하라고 소울 Rolle 전반 현란 Capitol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